안녕하세요. 나짬 채널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나짬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얼굴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많았는데 글이나 또 분위기, 소리만으로 전달해드리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목소리로 전달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채널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거나 기대했던 바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 나짬 채널은요.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듯이 앰비언트 사운드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소리나 또 어떤 가끔씩은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음향들로 분위기와 어떤 정서를 전달해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지금까지 되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분위기들 가운데서 특별히 좀 메인 주제라고 할까요? 좀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주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판타지 판타지 분야나 아니면 이제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분야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 여태까지 영상들을 쭉 보시면 판타지 영상이 굉장히 많죠. 중세시대 판타지나 해리포터도 그렇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게임 속 또 게임도 일반 분야가 아니라 판타지 분야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게임을 잘 하진 못하지만 누군가를 시키든 방송을 보든 해서 좋아하는 분야의 게임은 꼭 엔딩을 보는 편이거든요. TMI 그래서 저희 채널의 방향은 앞으로도 이렇게 판타지와 감성적인 주제를 위주로 앰비언트 사운드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 조금 새롭게 추가된 점이 있다면 최근에 올라왔던 넵스벨 시리즈 혹시 봐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넵스벨 시리즈처럼 제가 이야기를 직접 쓰고 연기까지 하고 구성과 기획을 한 그런 오리지널 시리즈를 배경으로 한 앰비언트 사운드가 또 계속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완전히 메인 컨텐츠로 자리를 잡을 건지는 약간 미지수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앞으로 채널의 방향성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렇게 얼굴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방향은 가끔 이렇게 얼굴이 출연을 한 상태로 롤플레잉을 빙자한 사극 판타지나 그런 판타지 롤플레잉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자신은 아직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 아 용기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롤플레잉 영상들도 그 영상만 올라가는 건 아닐 거예요. 거기에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한 앰비언트 사운드도 같이 항상 올라가니까 롤플레잉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그냥 잘 때나 뭐 이런 팅글 사운드 같은 게 거슬리는 상황들 있잖아요.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앰비언트 사운드만 들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을 지시해 드립니다. 네. 음 그리고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은 굉장히 작고 소소하고 이제 막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채널이지만 너무나도 애정을 갖고 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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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따뜻하게 응원도 해주시고 뭐 자주도 보러 와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그런게 그렇게 빨리 이백여분 봐주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과 함께 작은 작은 이벤트를 하나 열어보려고 합니다. 예의의의의의에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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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바로바로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채널을 즐겨주시는 여러분께 보답의 말씀을 드리고자 무선 이어폰 중에서 QCI-T5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 제품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작고 소소한 선물이지만 아직은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애쓴다 라고 봐주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응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모 방법은요 여기 영상 아래 댓글란에 앞으로 낮잠 채널에서 보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 판타지나 감성적인 그런 관련 내용이면 더 좋겠죠.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 아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11월 22일날에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과 함께 공지를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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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준비한 공지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제안을 하나 걸어드릴게요. 구독자이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만 드리고픈 혜택이기도 해요. 물론 자주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하지만 그냥 굳이 그 귀찮잖아요. 구독 버튼 누르는 게 그거까지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꾸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께 보답을 꼭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로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도 더 더 의미있는 감동적인 그냥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짬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가을이도 안녕. 안녕. 신나씁con증つis 신나씁은 신나eight 신나vie 신나vie 아멘